낙크낙크낙 낙낙 낙크낙크낙 고춧가루 어떡해 잡았대!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이게 내꺼 아우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어 맞습니다 엄마야 끝 낙크낙크낙 낙낙 낙크낙크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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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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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많이 모아서 뭐 사진 찍을까 이거라도 찍게. 뭐 쓰레기 마데레주왕. 뭐 이거 뭐. 안치더라.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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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축하드려요. 대박. 뭐지 나만 왜 이러지. 야 이거 봐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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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있는 거. 어디 가. 어. 어디 있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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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저기 제일 큰 거 아니에요? 배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그래서 배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배가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배가 맛있어 정말 문어인 줄 아 정말 정말 시안이 좋네 네 시안이 좋네 잡을거야 낙크낙크낙 낙낙 낙크낙크낙 에이, 이번엔 맞다. 아이고, 조카요. 다섯 마리. 목표였다. 선물 주신다면서요. 더, 더, 더 좋아요. 근데 힘들어요. 목표였다. 거 JUST 고춧가루 영국에 구매한 대장 밥을 먹으면 좋겠네요 남은 남은 사장님이 너무 좋겠네요 남은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남은 사장님이 너무 좋더라구요 왜 기다려주시면 좋더라구요 양은 나에게 전통을 잡고 남들라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1등. 앉아, 정리 뒤에 앉아서 고위. 1등. 전지야 6.5킬로 1등 선생님 순위과란이 들 것 같은데 여사님도 5킬로 다시 6마리 저는 작아요 사장님 거 반마리만 한 거 잡았는데 나는 아기들만 잡았단 말이야 2킬로? 괜찮아 마리스도 난 할 거야 3.4킬로 가다 여기 꼴등이요 다행이다 2킬로는 아니다 내가 3.3킬로는 나야겠네 아직 꼬등? 마리스도 하자고 아 또 꼴등이야 3킬로 꼴등 언니 같이 꼴등해요 공동 꼴등 언니 언니 왜? 와 언니랑 공동이면 됐다 아 꼬등을 안하면 돼요 사장님은 사장님은 나 형부는 조용히 큰 거 많이 잡았어 어 2등 1등 1등 6.5킬로 1.2.3 1.2.3 아 일부아 오늘 6마리들 개했어? 뭐 킬로스도 같고 다 6마리 킬로스도 같고 마리스도 같고 1.2.3 언니도 6마리래 1.2.3 아하하하 여긴 등수에 그었잖아 어 네 개했다 아하하하 아, 이거 한번 잡았지? 이런 같다. 난 다 그냥 먹고 싶다. 근데 사실 무게 뜨다. 무게 따끼뜻한 것 같아. 이 아모니케도 별로 막 힘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. 이게 아파서 그렇지, 통이 아파서 그렇지. 훨씬 변하던데. 오우, 꽉 샀니 집에 가자 둘러서 잡았지, 줄도 못했어 오, 대했으면 저 빵말이었어요 빵말이지 앞으로 둘러야지 손에 봉이 둘 정도로 해가지고 안 카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둘러기 둘, 감아서 배에다가 보러 가봐야지 낚싯대는 낚싯대가 부러지지 멍들었어 어허 내 상 줄게 멍들었어